안녕하세요. 수치뷰티 조은지입니다. 날씨가 정말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샌들 신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운동화 속에서 답답하게 고생했던 제 발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풋케어를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현장 곳곳을 누비는 고생한 제 발을 맨발을 한번 공개해볼까 합니다. 짜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풋케어를 해볼 건데요. 먼저 스텝 1! 이 풋샴푸로 발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물을 조금 묻혀서 충분히 거품을 내줍니다. 발을 닦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발을 깨끗이 씻었으면요. 이제 두 번째로 이 필링 마스크로 각질 제거를 해줄 텐데요. 이렇게 거성 모양의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걸 양말 신는 것처럼 그대로 발을 신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신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준비된 마스크를 바로 신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티커를요.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대로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40분 동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스텝 3! 이 보습크림으로 발을 보송보송하게 만들어줍니다. 양손에 살짝 발라주시고요. 한쪽 발씩 이렇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습크림까지 다 발라봤는데요. 그랬다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향기,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데요. 바로 이 발냄새 스프레이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하루 이 푹케어로 힐링하세요. 안녕!